내 천한 손 착한 술래자요 착한 술래자요 잠깐만요 저 알아요 진짜예요 착한 술래자요 술래자요 당신의 그 손은 싱실한 신앙의 손입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이 만나 술래자는 입맞춥니다 제이슨 색스피어 시대 때는 남자들이 모든 역할을 소화했어 그러니까 그 무식함을 드러내지 말고 그 입을 다물어 피터 이어서 할 수 있겠니? 제이슨 술래자도 입술이 있잖소 그 입술을 기도를 위한 입술 손이 하는 일을 그 입술로 할 수 있게 기도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